안녕하세요. 인어TV 신점. 오늘은 호치민으로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출장 가고 있습니다. 공항에 사람이 되게 많네요. 호치민은 하노이와 다르게 4시 반이면 퇴근시간이다. 그래서인지 퇴근시간 풍경이 엄청 밝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반주 후 호텔로 돌아왔다. 혼자 적적해서 노트북을 두들겨 본다. 호치민의 하루가 이렇게 지나간다. 알탕현이 알려준 젠틀맨 케어다. 두피 케어도 받고 각질 관리도 받는다. 각질이 많아 민망함은 오로지 나의 몫이다. 두피 영양 보충도 해주고 피부 관리, 그리고 마무리로 귀청소까지 해준다.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다. 네, 드디어 이제 알탕형이랑 장외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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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 주신 얘기하다가 카메라 뒤에 되면 끊게 해서 연애주신. 잘하잖아. 다시 안 나오니까 이제 눈앞이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손 잡음을 잡어. 태풍한 거. 오늘 지가 얘기하다가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이제까지 힘들었나봐. 안 들려요. 틀어요. 숙소에 들어가려다 배가 출출해져 밖으로 다시 나왔다. 하노이와 마찬가지로 제끼첨이 놀고 있는 호치민 청춘들 호치민의 밤의 열기네 밖이 쉽지 않는다. 빅맥이 먹고 싶어서 온 맥도날드. 빅맥이 먹고 싶어서 온 맥도날드. 여기야? 잠깐만. 베트남 맥도날드는 주문하고 계산하는 것이 다르다. 빅맥 세트가 한국 4,500원이다. 네. 드디어 빅맥세트 주문한 거 받고 나왔고요. 한국과는 다르게 확실히 주문하는 게 어렵습니다. 한국은 키오스크에서 주문하고 바로 결제하고 진행되는데 베트남 맥 키오스크에서 주문하고 나서 다시 직원한테 따로 가서 결제를 따로 진행해야 되네요. 베트남 빅맥, 한국 빅맥은 보통 하나만 먹어도 그래도 배는 차잖아요. 베트남 빅맥은 따르다. 그냥 주니어버거예요. 이게 보통 한국 주니어버거 사이즈인데 제가 이거 빅맥을 한 6개 먹어야지 그냥 보통 배가 차는 정도? 역시 술 먹고 나서는 햄버거가 처음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걷고 있는 데가 하이노이로 따지자면은 호환김 근처에 고시가지 근처라고 보시면 되고 12월달에 왔을 때보다 확실히 사람은 적네요. 이게 외국인이 안 들어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사람이 없어요. 지금 지나오면서 봤던 게 베트남 여기 사는 친구들 말고는 길거리에 앉아서 뭐 마시는 친구들도 그렇고 확실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와중에 왜 이렇게 감자튀김이 맛있냐 아 이러면 일단 잘 튀지 하노이와는 확실히 새 다른 맛은 있어요. 알탕형 그리고 장미송이님과 식사 후 돌아온 속소 풍경이다. 오른쪽으로는 벤탄시장이 보인다. 호치민에서의 마지막 날도 이렇게 지나간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